한반도를 관통한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500대에 달하는 차량이 침수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태풍이 상륙한 어제부터 오늘 오후 3시까지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피해는 493건으로 추정 손해액은 2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협회는 물속에서 차가 멈췄거나 주차돼 있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보험사 등에 연락해 견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